가렌을 하자 이번에 또다시 가렌이 2티어였다가 1티어 됐어요 프리시즌 되면서 정복자가 미친듯이 좋아져서 가렌이랑 진짜 말도 안되는 시너지를 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자면 흡혈량이 미쳐졌고요 AD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트루댐 주는 것보다 좀 더 확실한 데미지 상승량이 생겼다 무엇보다 지속력도 괜찮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이렇게 들어와 주고요 가렌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분들 가자 가자 어? 우르곳? 야 우르곳 존나 소름 돋는게 뭔줄 알아? 표본이 없어 무슨 표본이세요? 다리밖에 안떠어 카운터가 카운터가 승렬이 62불어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드냐고 아... 불쌍한 챔피언 내 아... 케스나 먹읍시다 아니 먹을 평큐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약간 궁룰이 돌 한방패 있을 때는 한 대 맞고 4초 있다가 한 대 또 이제 맞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피관리를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원거리 상대로 헉 헉 야... 광복자 잘 터진다 불격! 후야! 개념을 무너뜨려라! 와우! 저 퓨러 어떻게 맞췄대? 진짜 잘했는데 방금은 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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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는 신발 하나 가고 공격 두 개 가면 되겠다 가렌 공격으로 만들어 놓고 이번 건 약이 아니고요 그냥 개사기입니다 참고로 가렌은 여러분들 만약에 프리시즌에 티어 조금이라도 올려놓고 싶으신 분들은 가렌 하시면 돼요 탐유저 부인 분들 중에 그냥 할 게 없다! 가렌 하세요! 왜냐 지금 명실상부 1티어 챔피언이기 때문입니다 정복자랑 등나게 잘 맞아요 카운터도 딱히 없어 그냥 멍거리 딜러들 그냥 붙으면은 그거야 엉 나 안때려 왜? Q를 안맞았으니까 아하 아하 불켜 하하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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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다 먹었고 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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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클리어어 좋대했다 런 런 뿡! 됐다 아니면은 집을 안가고 여기서 킬 따를수도 있겠는데 오? 엄마랑은 가는데 오케이 땄다 땄다 땄죠? 저거 달려올 때 살짝 뒷무빙하면 피할 수 있어요 가령같이 스킬 쓸 거 생각 안해도 되는 애는 무빙하기도 쉽다고 그러면 게임 터졌죠? 라랄라라 역시리 옛날보다는 라인클리어가 그렇게 깔끔하게는 안된다 옛날에는 지금 오레벨 찍었으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그리고 공격력 하나 정복자가 좋은것 중 하나가 지금 공격력 1점파를 십스텍하지않하면은 에도 불을 호박회복하기 때문에 대단히 할지 죽일래 라임 밀어 도댔다 어 어 죽었어 죽었다 저거 노래를 끌수 어어 와볼래? 죽으렴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거야? 못해 레드 고맙다 맛있게 먹을게 가렌을 무시하지 말려 다른 애였으면 무조건 튀었겠지만 가렌은 아니야 뾱 뾱 뾱 뾱 뾱 그리고 상대 팁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안들어가면 됨 야아 이렇게 하다가 야아 야 왜 그럼 그냥 들어가야지 도댔했네 안 도댔어 왜? 어? 어? 잘가 내가 너무 쎄거든 나도 몰랐어 그냥 이렇게 쎄지 그럼 죽어야지 뭐 어? 어 그래 파란 카드 파란 카드 왜 한진 알거 알거 같애요 만화가 없어 라인전에서 킬 몇 킬이나 할라나 사실 가렌으로는 라인전 보는 것만큼 재밌는게 없는거 같애서 긴조가 한타 가면은 재미도 없어 어 빅틸가렌은 특히 라인전에서 터뜨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득보이는게 재밌지 안녕 어 어 오 한 번엔 안죽네 아 아야야 빵 빵 빵 빵 뽕 뽕 뽕 끝났죠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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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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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제 이럴때 북가가지고 난장판을 해놓으면 더 재밌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훅 갈수 있기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상대 암호모여서 아무모의 우르곳 조합이어서 그렇게 변수가 많지도 않아요 그냥 붙어가지고 뒤지게 싸워야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밀겠습니다 오 이제 안속아 어 어 어 어 어 근데 데미지 진짜 왜이러냐 답 없는데 너희들은 이제 갈릴 운명이야 탁 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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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인 생각 오케이 지낸녹 가해 죽으렴 죽으렴 저만은 아까웠다 이게 저어줘야돼 그게 예의야 알겠어요? 우리 동방예의지국에 살고있잖아 그렇기때문에 예의를 지켜야돼 아 사포타밀었으니까 유득 성분에 유형물가 나왔다 막을 방법이 있냐 저거 상대가 특패가 나한테 오는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아무마도 날 못죽여 저거 어디가 어디가 친구 어디가 disturbing 영폼 지금 그거 알아 나 혼자 싶길이야 그리고 오르곤은 이제 초식에서 썼네요 산네요 뭐하면은 제가 원콤이겠다 줄 더웠고 빠이 아 쪽 그냥 서랜 대충.. 왜 세는지는 알.. 알.. 아이고! 같지 않아요? 자! 저 지금 라인점만 했습니다 라인점만 했는데 정복자들 몇이야? 야! 근데 정복자.. 여러분들! 정복자가 1200 이라는 것은 진짜 말도 안되는 거에요! 여러분들! 회복량이 1200 이라는 것은 공격에 올라간 걸 생각해야지 근데 뭐 내가 맨날 가래나는데 보여줄게 있니? 얘가 단점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고 나면은 그 라인전이 말렸을 시에는 진짜 아무 역할도 못해요 근데요 토까놓고 얘기해서 진지 빨고 가래냈는데 라인전을 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라인전 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라인전을 질 수가 없는 스펙인 게 문제야 얘는 지금 정복자 때문에 근데 진짜 얘 카운터가 누구지 지금? 어 있긴 있네 옳은 카운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? 아무튼 재밌겠습니다 이상 존나 깔끔한 퍼펙트 가래냈 뇌절하고 싶었지만 뇌절할 방법이 없었다 끝